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또 오늘 멀리 왔습니다 여기 전남 완도군 땅 끝마을 입니다 여기 뭐 누구나 한번씩은 다 오셨죠? 저기 보면은 땅 끝 전망대가 바닷가 산위에 저렇게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카페리오 여객선 터미널 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있네요 땅 끝마을 위쪽에 보면은 야산에 이렇게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땅 끝 호텔이죠 지금 영업을 중단을 했고 출입을 하지마라 이렇게 출입금지 표지판이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야 이렇게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황당하네요 그런데 또 뭐 다 방법이 있죠 드론을 띄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호텔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0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지은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땅 끝 호텔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? 장사가 안되겠죠 그래서 운영 적자로 계속 시달리다가 마침내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이 이제 3개가 호텔 건물을 지어놨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문제는 전남 개발공사가 2009년도에 법원 경매로 나온 이 망한 호텔을 35억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내부 공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새로 해서 그렇게 오픈을 했죠 35억을 주고 샀는데 리모델링비가 훨씬 더 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거죠 리모델링비만 53억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뭐 말이 안되는데 35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53억 리모델링하면 거의 뭐 한 100억대 가까이 되겠네요 한 번 망한 호텔을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남에서 직접 호텔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? 네 결국에는 적자로 또 시달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뭐 한 7년 동안 안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전남 개발공사가 이 호텔에 쏟아부은 돈이 88억입니다 그 35억 인수한 금액하고 53억 또 리모델링 했죠 그래서 장사가 안되서 이제 방치를 하다가 다시 또 매각을 한다고 이렇게 입찰을 내놨습니다 입찰을 뭐 12번 했는데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여기 일부 땅이 다른 사람 땅을 불법으로 또 전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사용료를 매덕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무능하죠 이거 경매로 인수할 때 전남도에서 이 땅 주인도 확인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 당시에 이 건물 호텔의 감정평가액은 66억입니다 그런데 35억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전남 개발공사에서 뻘찌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이 건물 호텔을 처분하라 왜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민간 영역인 숙박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처분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전남도가 또 매각 추진을 또 합니다 전남 개발공사가 운영중인 숙박시설이 여기 호텔뿐만 아니고 한옥 호텔 또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퉁쳐가지고 476억의 민간업체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땅갓 호텔이 얼마에 매각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매각됐던 35억보다도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텔 시설은 일반 호텔처럼 멋지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자체가 이 숙박업을 왜 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호텔이 망한 것도 이유가 한가지입니다 사람이 안오죠? 여기 땅끝마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호텔을 왜 샀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뭔가 이상한 뒷거래가 있은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합니다 결국에 우리 혈세 5,60억 이상 또 날려먹었습니다 땅끝 호텔 바로 밑에 땅끝 리조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이 지은 겁니다 상당히 시설이 오래됐죠 지금 추석 연휴인데도 주차장에 차가 한대 빠꾸었고 뭐 텅 비어있습니다 인터넷에 숙박정보를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저렴해요 1박 하는데 65,000원 이렇게 밖에 안하니까 상당히 저렴하죠 이 리조트는 폐업을 한게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안오다 보니까 문만 열어놓고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 위치는 괜찮습니다 요 위에 리조트 건물에서 보면은 해수욕장하고 서해안 바다가 한눈에 쫙 조망이 됩니다 그런 조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석 연휴에도 손님이 없다는 것은 이 호텔은 거의 뭐 폐업을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연휴 때 제가 영상 촬영하러 이렇게 다녀보면 여행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이렇게 비어있는 펜션이나 리조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숙박시설이 이제 여행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남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대의 트렌드도 변했죠 이런 리조트보다는 요새 캠핑 이런거 많이 하죠 이 바닷가에 있는 솔밭에 거기 캠핑장이 있던데 거기는 만석입니다 이 리조트는 2001년 오픈을 했습니다 해수로는 23년이 지났죠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화됐고 실제 방도 보시면은 요새 모텔보다 못하죠 제가 봐서는 그냥 여인숙 수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요새 이런 또 올드한 그런 숙박시설에 손님들이 안오죠 이렇게 전망이 좋은 리조트나 펜션도 망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다녀보면은 폐업한 민박 모텔 와 진짜 늘려 있습니다 여기는 땅 끝마을에 있는 해양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지자체에서 돈을 100억이나 투입해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여기 특이한게 하나 있죠 문어가 지금 건물을 막 올라타고 있고 또 백상아리가 입을 쫙 벌린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런 조형물 하나 만들려면은 뭐 매득은 제가 봐서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뭐 무쇠소토 하나 오고 간다는데 저런 조형물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싸겠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들 보면은 혈세를 낭비를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처음에는 무보수 봉사직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 월급 다 받고 해외여행 다니고 쓸데없이 혈세 날려먹고 제 생각에는 이 지자체를 없애야 우리나라가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땅 끝마을까지 멀리 왔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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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먹 estrly 전길 바랍니다 네